인천 인천 양말 변태 사건이에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양말 변태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요 이미 이 사건은 저희 TV조선에서 이미 보도를 했던 뉴스였는데 이거에 대한 판결이 나온 건데요 이게 올해 1월 20일에 석구의 한 아파트 그 근처의 마트에서 14살 된 여학생을 35살 된 애이라는 남자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너 몇 살이냐 너 아주 귀엽게 생겼다 너 내가 만 원 줄 테니까 너 신고 있는 양말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새 양말도 아니고 신고 있는 양말을요 그랬더니 결국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왜냐하면 아파트가 쫓아갔거든요 그러면서 성희롱 혐의로 일단은 기소가 된 거고 그래서 결국은 진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보호관찰 함께 받고 80시간 아동학대 재범들이 받는 예방 강의 수강을 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큰 범죄가 될 수 있겠냐 하겠지만 문제는 양말을 팔았다 샀다 이거는 구매 행위일 테지만 성적 쾌감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고 그거를 또 아이들 앞에서 냄새를 맡기도 했고요 때로는 아파트 아빠가 쫓아가가지고 위기를 일종의 위협처럼 느껴지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여기 해당 아까 말씀드렸던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 쇠값을 치르게 됐는데 이게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양재열 변호사님 왜 하필 더럽게 쉰내 나는 양말이었을까요? 더럽게 쉰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도착증이죠 일종의 그런데 양말뿐만 아니라 스타킹이나 여성이 착용했던 속옷 같은 것들을 모으거나 하는 성향을 가진 어떤 성이 있거든요 보통 채취 같은 것들이 깊게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저는 정말 걱정되는 게 그냥 이런 상태에서 그게 그걸 달라고 했을 때 그 앞에서 그런 행복을 보였을 때 그걸 목격한 여학생들의 정서적인 촉격에 대해서는 범원이 과연 그것까지 보리를 한 건지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이 A씨의 직업이 요리사라고 알려졌는데요 어린 여학생들을 노린 범행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2008년도에 여중생에게 강제로 키스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봐서 공소권 없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듬해 2009년도에 본격적으로 양말변태 행각을 시작을 했고 처음으로 발각이 됐습니다 이때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넘겼고요 그리고 4년이 지나 2013년도에 양말변태 2차 행각이 적발이 됐습니다 훈방주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여학생들의 신체를 또 몰카로 촬영을 했는데 역시나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 드디어 양말변태 3번째 행각이 적발이 됐는데 집행유예를 받은 것입니다 배태우 차장 본인은 양말변태 행각을 왜 했다고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렇게 처음부터 양말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여자친구하고 헤어진 뒤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말에 대한 집착이 생겼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 일대에 인천에서 인천에서 벌어진 사건 아닙니까? 인천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양말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서 한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건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번에 왜 이 사건이 논란이 되냐면 자꾸 이렇게 수차례 적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네티즌들이 어떻게 자꾸 집행유예로 내보내줄 수 있느냐 시민들의 반응과 시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판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물론 앞에 이런 비슷한 전략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상 실제적인 정가는 두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이 사람이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치료받겠다는 의지를 보위에 따라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양말 변태행각뿐만이 아니라 몰카도 있었고요 강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그런데 양말을 강제로 빼앗은 것은 그냥 법을 모르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주고 산 경우 있잖아요 돈을 주고 산 경우요 이거는 정상거래였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렇게 주장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비춰봤을 때 신고 있는 밖에 걸어놓은 빨래 내지는 깨끗한 거 달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신고 있는 여학생 찾아가서 지금 입고 있는 그거 벗어서 달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아이에게 유력이나 이것을 가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을지 그 자체가 아이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나 순진하게 황당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정서적으로도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여지가 사실 없다고 보고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사건의 경우에 사건의 경과를 볼 때 경찰이 처음에 이 사람을 잡았을 때 단순히 주거침입으로 입건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에 넘길 때도 주거침입으로 넘겼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여학생이 수치심을 느꼈다 거기에 검찰이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죠 그래서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은 이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아동복지법을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던 겁니다 양재부는 사님 그런데 이러한 범행이 초범일 경우에는 앞으로 치료를 열심히 받겠습니다 하면 선처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벌써 드러난 게 다섯 번째잖아요 그런데 또 병원 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해준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저도 조금 걱정스러운 상황인 게 단순히 이 사람이 그냥 양말만 했던 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다 했잖아요 강제로 키스까지 했고 그때 당시에는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침고죄였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합의만 봤을랑 낫지만 지금 같으면 엄연히 강하게 처벌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고 몰래카메라 같은 것도 했단 말이에요 정과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그거를 자신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거침이 남의 집에 들어간 일까지도 서슴치 않고 저질렀는데 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줬다 게다가 지난번에 한 번 집행유예를 받아서 그때도 치료 감호로 조건으로 석방이 됐는데 그때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도 치료 받다가 본인이 별로 효과를 못 느껴서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와 지금과의 법원을 통한 치료가 뭐가 얼마나 크게 달라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과연 입원이라고 제대로 치료가 될까 좀 걱정스러운 거죠 네 이호선 교수님 그러니까 문제는 성도착증 환자들이 완치가 된다고는 합니다 다만 전제가 열심히 치료를 받을 경우에요 참 이 사람 경우에도 그렇지만 병원 치료를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면밀하게 좀 확인을 했으면 이렇게 다섯 번째나 걸려있는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이 성도착과 관련된 게 완치가 된다고는 하는데 또 재발도 잦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특정인이 24시간 이 사람을 감시하고 혹은 보호하고 치유하고 이런 상황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성적 쾌감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거나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가장 쉽고 가장 익숙한 장면을 찾게 된다면 이런 성도착 이를테면 이렇게 양말이라든지 속옷이라든지 이런 데 집착하는 걸 저희가 물품의란이라고 해서 일종의 페티시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이를테면 내가 양말에 대해 집착한다 그러면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양말 신고 있거든요 항상 그곳에 나의 쾌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재발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적 취향도 드러내기가 어려운데 성도착을 드러내고 병원에 가서 꾸준히 치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그렇다 보니 관리감독도 잘 안 되고 있고 기록 한두 번만 가지고 있다 보니 사실 치료도 거의 정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재범이 발생하면 이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저는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다 몇 번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 번 이번 범죄에 대해서 변명으로 이걸 삼는다면 이 부분은 조금 더 관리감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문제는 페티시위가 있다 혹은 내가 어떤 물품의란증이 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집에 침입해가지고 그 양말을 뺏어오기 위한 더 적극적인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건 그 다음 단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용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러한 페티시즘의 대상은 양말뿐만 아니라 속옷 여성들의 헤어핀 그리고 손톱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범행은 과감하지만 평상시 일상시에는 세상에 저러한 양반이 없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참으로 뭐라 그럴까요? 유순하고 이 다소 자신감 없는 모습까지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자 이른바 변태라고 하죠 이러한 성도착증이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성도착증이라는 게 말 그대로 변태라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내버려두면 반드시 재발하게 돼 있고요 문제가 되는 게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피해를 보는 아이들은 굉장히 심각한 평생에 걸쳐서 성에 대한 두려움이든 트라우마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한국이 사실은 성도착증이 쉬운 나라예요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성적 이중성 그러니까 밖으로는 창피하고 성을 얘기한 걸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얘기하면 천박하게 보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동매매 없어도 어느 나라보다 많고 과거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이중성이 많아요 성도착증은 결국에는 이중성이 많이 개입되는데 치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그렇게 이중적인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에서는 점잖은 척 하시는 분들 많지만 뒤에서는 별의별 일들 많이 벌어지잖아요 참 성도착증이 생기기 좋은 환경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방금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유교문화가 좀 뿌리박혀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노출을 금기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여름철에 수영복을 입는 문화에 대해서도 남자들도 다 위에 옷을 입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보고 그런 모습을 굉장히 낯설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출에 대한 것을 꺼리고 그만큼 또 남자들은 또 이런 성본죄를 저지른 남자들은 억눌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으로 많이 억눌려 있고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이렇게 약간의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는 건데요 이게 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변태라고 또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우리가 좀 차근차근 고쳐서 성도착증이라는 어떤 정신병이다 이것은 정신병이라는 관점에서 사회가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이런 범죄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성도착증이 급증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성도착증 중에 하나죠 공연 음란죄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1400건 2014년도에 1800건이더니 작년에는 드디어 2100건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구속되는 사람들은 10명에서 20명 안팎의 숫자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처벌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법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사실 대부분이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고 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이러한 사람들이요 그냥 평생 여자 속옷, 양말 정도 훔치는 말하자면 바늘 도둑 수준에 그칠까요? 글쎄요 이게 그럴 경우도 있고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주거침입이나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성범죄로 나갔을 때는 강력하게 처벌할 수가 있지만 그전 단계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그냥 뭔가 어떤 성적 기호가 이상하다는 이유만으로 또 처벌을 강하게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어떤 잠재성을 어떻게 구별을 해서 어떻게 더 이상 큰 범죄자로 나가지 않을지를 막아야 될 연구가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대차장님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사회적 환경 자체가 워낙에 바뀌고 이런 거라고 더 강력한 범죄로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서 일 저질러진 다음에 막게 되면 그건 막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도 사실은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죠 이미 늦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저는 전문가들 얘기로는 성도착증 중에서 강도가 약한 패티시즘이나 관음증 노출 중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다 보면 굉장히 끔찍한 성적 살인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꽤 허다하다고 하니까요 조기에 빠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